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특허 출연의 모든 것 2.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보도록 할게요. 첫 화면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음 마이크 잘 켜졌네. 항상 화면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로 시작합니다. 오늘 볼 내용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으신 분들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어떻게 출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빨리 빨리 볼 거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특허로 사이트 검색을 하셔서 특허로 사이트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페이턴트.go.kr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 주시고 특허로 사이트. 아이고 이게 가려졌네. 위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이 있습니다. 특허 고객번호를 이제 발급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허 고객번호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비번을 입력하면 특허로 사이트 로그인이 되시면 이렇게 본인 이름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칭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가운데 보시면 특허 현황이 있어요. 특허 현황. 특허 현황. 색깔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특허 현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면 다음과 같이 출원된 특허에 대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어. 네.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면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뻥 뚫려있죠? 이름이 안 써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AI 분석을 활용한 자동매매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해서 무효가 되어 있죠. 네. 이게 왜 무효일까요? 네.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냈더니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아침에 일찍 한번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특허 출원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날짜로 되어 있어요. 2017년 3월 20일 해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름이 없어요. 이게 수리가 되면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이용해서 특허를 출원하냐? 자. 메인 페이지를 다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왼쪽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세 번째 보시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어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전자출원 SW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가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전자출원 SW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에 전문가용 초보자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 전문가용. 초보자용을 이용해서 특허 출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용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용을 이용합니다. 전문가용을 이용하면 특히 저 뭐냐 그 첨부서류 입력기. 첨부서류 입력기라는 걸 네. 첨부서류 입력기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용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면 명세서 작성기라고 해가지고 통합명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명 서식 작성기 통합서식 작성기 있는데 서식 작성기나 통합서식 작성기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국제특허 출원하고 뭐 이런 분들은 통합서식 작성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리처럼 그냥 특허만 쓰시는 분들은 서식 작성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한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명세서 작성기 서식 작성기 그 다음 통지서 열람기 첨부서류 입력기. 통지서 열람기는 여러분들이 특허 이전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전할 때 쓰시면 되고 첨부서류 입력기도 이전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하는 부분 또 보실 수 있고요. 통지서 열람기는 이제 어떤 보정 신청을 받거나 할 때 이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순서대로 보시면 통합명세서 작성기 먼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통합명세서가 여러분들 특허 작성하는 부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나중에 준비하신다고 하면 첨부서류 입력기 첨부서류 입력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식 작성기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됩니다. 첨부서류 입력기 다시 한번 좀 보면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 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캠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ATT 파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TT 파일은 특허로에서만 사용하는 특허청에서만 사용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일단 보셔야 될 게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메인 페이지 돌아가서 왼편에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전자출원 매뉴얼이 있어요. 전자출원 매뉴얼 두 번째 있습니다. 전자출원 매뉴얼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먼저 뭐한다고 그랬죠? 통합명세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합명세서 작성하기의 매뉴얼보기를 먼저 좀 볼게요. 매뉴얼보기 이거 보이시나요? 열어보면 보겠죠? 매뉴얼보기를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키우고 다음과 같이 통합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을까요? 쭉 보면 작성이라고 해서 14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를 엔터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이 뭐뭐뭐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가로 안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가로 안에 써져 있는 게 이렇게 가로 이렇게 소과로 보이세요? 소과로 보이는데 이건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작성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 도면에 간단한 설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도면은 왜 안 나오냐? 여기 청구항 다음에 이렇게 도면 나와 있고 도면에 간단한 설명 말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부호에 대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같이 명세서 보시면서 하실 거고요. 여기 보니까 아래에 명세서 작성 예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시를 보고 한번 명세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보고 출원까지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하는 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정 신청 보정 신청에서 하는 부분은 또 저희 이권태 수석 전문의원님께서 하시니까 그 세미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미리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다 체크하고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통합명세서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서식 작성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실행을 더블 클릭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라고 나오고 팝업창이 이렇게 팍 뜹니다. 팝업창이 뜨면 제일 첫 번째 특허명세서는 국어 이걸 클릭하시면 색깔이 바뀌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 이 사진 때문에 안 보이시나? 사진을 잠깐 제가 좀 없앨게요. 보시면 여기 확인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세요? 확인, 불러오기, 취소, 보정서, 작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정서 작성할 때도 여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또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때 식별항목 선택하기 해가지고 여러 개 나오는데 도면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할 때 만약에 그림을 뭐 이렇게 좀 넣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체크를 풀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 우리는 오늘 예시를 할 거니까 도면을 아무거나 집어넣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모양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왼편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명칭, 이걸 누르면 그 자리로 이렇게 다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로 되어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호의 설명 그림의 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호를 넣을 때 설명하는 건데 이거 꼭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삭제할게요. 이걸 삭제하고 다음 발명의 명칭부터 이렇게 쭉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쓰는 방법에서 아까 명세서 작성 예시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이렇게 쭉 쓰고 중가로 안에다가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중가로 안에다가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게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항상 끝에 특허이 출원할 때 끝에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기기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장식판 장식판 좀 어렵게 좀 쉽게 금속제 장식판의 금속제 장식판의 형성 방법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발명의 명칭 붙여 쓰고 형성 방법 C하고 붙여 좀 뛰어쓰기하고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중가로 되는 부분을 또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영어되는 부분에서 똑같이 드래그해서 붙여서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쭉 넣고 여기 있는 한글명하고 영어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금속제 장식판의 형성 방법 그대로 써야 될까요? 그대로 안 써도 될까요? 그대로 안 써도 됩니다. 영어 문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걸 열어볼 때 조금 무한해진다는 거 그래서 금속제 장식판이 영어로 봤더니 메탈릭 데코레이티드 패널이 금속제 장식판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형성하는 방법이니까 여기 좀 지워야겠네. 여기 프로텍티드 필름은 지우시고 언더 메탈릭 패널 A의 형성 방법이니까 포 빌딩도 지워버립시다. 똑같이 해석이 안돼도 상관없어요. 영어 잘 못하신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띄어쓰기 된 부분 또 줄바꿈 된 부분 이렇게 적당하게 예쁘게 해놓으면 돼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술분야 기술분야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기술분야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도 이 위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어디있냐 기술분야 제일 위에 있네 발명의 고안 여기 있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아 여기 있다 기술분야 기술분야 기술분야는 여기 143페이지에 보니까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어떻게 기재하라고 본 발명은 뭐뭐 하기 위한 무엇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막 쓸게요. 임의로 막 쓸게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좀 더 보는 사람이 좋게 써야겠죠. 시작은 항상 어떻게 쓰라고요? 본발명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발명은 이라고 쓸게요. 본발명은 아까 뭐였죠? 금속재 금속재 장식 판 을 형성 형성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뭐 하기 위한 이잖아요. 그죠? 또는 무엇에 관한 이에요. 형성하기 위한 기술을 접목한 접목하는 것에 관한 형성하기 위한 기술을 접목한 금속재 장식 장식 판 의 형성 방법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것입니다. 뭐 것입니다. 해도 되고요. 것이다. 뭐 이렇게 반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무엇 무엇에 관한 관한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기술 분야는 기술 분야는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발명의 배경이 되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이 종래의 기술을 명시하고 자사 종래기술에 문헌정보는 필요 없고 이건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종래의 기술을 명시해야 돼요. 종래의 기술 종래의 기술은 뭐야. 기존에 기존에 여태까지 있었던 기술 그래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서 기존의 종래의 기술이니까 본발명 모르겠으면 다 본발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본발명의 금속재 장식 판의 형성방법 형성 방법은 종래의 기술이 별로 이다. 원래는 좀 더 길게 써야 되는데 별로이다. 종래의 기술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된다는 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뭘까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의 기술입니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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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겁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본 발명의 금속재 장식 판의 형성 형성 방법 이전의 기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문제점들을 쓰면 돼요. 문제점 그 다음 해결수단 과제 해결수단 과제 해결수단은 어떻게 해당 과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봄발명의 모르면 다 봄발명의 시작하면 돼. 봄발명의 금속재 장식 판의 형성 방법의 고난도 봄발명은 봄발명의 이상하다. 봄발명은 금속재 장식 방법 형성 방법의 고난도 기술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냥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 해결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봄발명의 금속재 금솔재래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으로 봄발명의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으로 금속 분야의 금속 분야의 혁신 적인 결과 가 나와서 업계 기술적인 기술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되는 효과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간단한 설명 도면에 간단한 설명은 뭐예요. 우리가 도면 제1도 그거 써야겠죠. 도면이 뭔지 먼저 도면을 좀 한번 복사해와서 우리 아무거나 그림 붙이면 되니까 한번 이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엔 도면 요거를 써보도록 할까요. 도면 3번 컨트롤 C 그래서 도자를 누르면 돼요. 왼쪽에 도자 그래서 붙여놓고 대표도 우리 도면 하나밖에 안쓰니까 대표도 하나 쓰면 되겠죠. 그래서 도1 도면에 간단한 설명 도면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도면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나 봤더니 위에 나와있겠죠. 위에 똑같이 순서대로 도면에 간단한 설명 도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 거야. 우리가 도3이었잖아요. 그죠. 도3은 도3은 요거를 좀 그대로 복사해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붙여 볼게요. 도3은 봄발명에 따른 건전정 금식제 보호피마 형성 장치반의 보호피마 지워버리고 형성공정도 뭐 이렇게 그림이니까 끝에다가 도자 들어가면 되겠죠. 형성개념도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발명을 위한 실시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이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좀 그냥 쓸게요. 여기 밑에 나와있는 요 내용 그대로 써도 되고 여기다 있는 내용 그냥 이렇게 쓸까요.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발명을 위한 실시 이걸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해서 본 발명의 금속제 장식판의 형성 형성 방법은 방법은 멋진 방법으로 실시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는 상세한 내용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어떻게 쓰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내용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청구항 쓰는 부분이에요. 청구항 청구항 쓰는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그래요. 참 그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청구항 쓰는 내용인데 청구항은 어떻게 써야 되냐 청구항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니까 청구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변리사들이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보호받고 싶은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통 항당 직접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독립항이라고 그러고 이거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만약에 청구항에 쓰면 종속항이라고 하는데 보통 청구항이 독립항인 경우에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한 10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까지 하면 한 얼마예요. 한 200에서 400 정도 되겠죠. 근데 보통 변호사 아니 변호사 변리사분들이 하시는 비용들이 보통 300에서 천만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청구항은 여기 내용에 우리가 쓴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참고를 할게요. 다 쓰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에 끝에 나와있는 내용만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기술에 대한 것들을 보호받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쓸 때는 보통 변리사들이 특허분석사나 특허분석사 특허검색사 이런 분들을 보통 특허청에서 권장해가지고 취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특허법인 특허 하는 분들 회사에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보통 한 5만여개 정도의 특허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사 우리가 출원하려고 하는 등록하려고 하는 특허의 한 20개 정도를 이분들이 지급을 해서 아니 지급을 한다. 변리사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당 진행하는데 보통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고 제가 변리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 건당 보통 한 50만원 정도의 이분들이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직업이 좀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사하고 비슷해요. 세무사도 보면 세무사 회계사가 있는데 그 밑에 기장을 한다거나 또는 운영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의 전산회계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처럼 변리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도랑 도면 다 있고요. 요약 요약 내용은 여기 발명의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발명의 명칭부터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에 간단한 설명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시작은 본발명은 금속재의 형성 방법 금속재 금속 판 인데 무슨 금속 금속재 무슨 판 이었는데 뭐였죠? 다시 한번 보면 장식판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에 관한 관한 것으로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로 고부 고부가 같이 결정체로 금속재 장식판 기술적인 형성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하시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 작성이 되셨으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위에 제출 파일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제출 파일 있죠? 제출 파일을 눌러줍니다. 원래는 이 여기 보면은 고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제출 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파일 하시면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hlz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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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제가 이게 아침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했던 파일 이름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데 보통 저는 이름을 이 명칭하고 똑같이 써요. 명칭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게 명칭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보면 명칭이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 다시 금속재 장식판의 그래서 보통 여러분 바탕화면에다가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폴더 안에다가 너무 깊숙이 있으면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 이렇게 쓰고 하는데 지금 여기 끝에 깜빡깜빡이죠? 글씨 색깔 칠해지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장을 하시면 글씨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특허러 프로그램들이 100%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을 어떻게 썼어요? 붙여 썼죠. 이거 띄어쓰기 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면 오류 나와요. 그럼 다시 저장하면 돼요. 문제 안 생겨요. 그런 거 문제 안 생기니까 그런 건 다시 하면 되니까 괜찮고 이름이 바뀌면 나중에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일 때 맨 끝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한번 클릭해서 글씨가 색깔이 칠해지면서 깜빡이는 거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시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HLZ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영문 명세서 등에 대한 번역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약서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자 영문으로 작성하면 요약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PCT 출원 할 거 아니니까 영문 명세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또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PIN 파일이 생깁니다. FIM 파일 이게 이제 바로 특허 특허청 서버로 이게 전송이 되는 파일인데 FIM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생성이 안 되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특허로 열심히 작업한 거 다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요 파일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게 특허로 특허로 특허 전자문서 작성하는 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찾아주시면 저장할 거였는데 이미 저장했기 때문에 우린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처음에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작성했습니다. 통합 명세서 작성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서식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허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전을 하면 그때는 이제 첨부서류가 필요해요.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첨부서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첨부서류 보통 이전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기업이니까 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는 저기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만약에 재무제표상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면 3일이나 1주일 정도 걸리고 뭐 자료 제출 같은 거 없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양도증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검색어에다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증 같은 거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양도증을 하나 해볼까요? 양도증 보통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없네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으니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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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라는 게 있네요. 법인 증명서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법인 증명서 법인 증명서 같은 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법인 증명서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양도증 그리고 인감 증명서 해서 우리는 법인 증명서를 하나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법인 증명서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사진 파일 또는 pdf 파일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jpg 파일로 만드세요. jpg가 일반적으로 통정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jpg 파일을 폴더로 찾아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도 되고 또는 밑에다 끌어놔도 되고요. 옆에다 끌어놔도 되는데 안되네 이거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야 되나?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첨부되요. 더블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약간 깨져보이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jpg 파일이고 보안 파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꺼져요. 깨져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왼편에 첨부 서류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저장 누르고 당연히 파일 이름은 절대로 띄어쓰기 하면 안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저장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인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파일 att 파일로 되겠죠. att 파일 이게 이제 보안 파일이에요. 특허청에서만 사용하는 att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있으니까 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att 파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하면 또 만들어야겠죠. 원래는 뭐 만들어야 돼요? 소기업 확인서 만들어야 되고 또 법인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파일을 스캔하시면 pdf 파일로 보통 저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jpg 파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jpg 파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요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첨부서를 입력기에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만드시는데 양도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작성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식작성기 서식작성기에서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많이 조금 안정화된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안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재차 확인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안정화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옆에 그래서 처음에 국내 출원서식 눌러주시고 특허 출원서 누르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특허 출원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더블클릭 더블클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됐었는데 옛날 게 좀 편했었는데 좀 불편해요. 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서 서식 작성기 서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식 서식이 뭐예요? 우리가 신청서 작성하는 거죠. 신청서 상세 기술 내용은 명세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걸 이제 옆으로 좀 닫으셔야 돼요. 근데 아 안되네 여기 찾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파일을 여기 출원서에다가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기 누르시고 아까 금속제 장치판의 형성 방법 네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파일 집어넣고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청구하면 돈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심사 청구 시에만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특허 출원 보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년이요? 아닙니다.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년 연장돼서. 그런데 어차피 3년까지만 특허가 가치가 인정받으니까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잘 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 닫아주면 발명의 국문명칭, 영문명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아차 하는 순간에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떻게 넣었는지를 몰랐다. 실수로 이거를 못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실수로 못 넣었다. 그러면 여기 뭐야 넣는 거 어디 갔어? 불러오기가 있어요. 불러오기.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파일 서식 검색 불러오기 이게 불러오기 불러오기 아니네. 불러오기 말고 파일 찾기 파일 찾기도 아니고 서식 탐색기 아니고 서식 탐색기 옆에 있는 게 서식 탐색기고 옛날에는 이게 파일 넣는 게 있었는데 안 됐네. 그럴 때는 그냥 닫고 다시 실행하십시오. 네 이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원인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원인 입력하는 부분 누르시면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팜업 창이 나오고 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좀 키워야겠어요. 화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 기기가 나오면 여기 이제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DB 자기 노트북에서 만약에 작업하고 본인 집에서만 만약에 작성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으시면 사용하기에 편리해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아침에 했기 때문에 여기 입력이 돼 있는데 써볼게요. 그래서 이름 명칭이 딱 나오는데 저는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다 명칭 이름 써야겠죠. 명칭 이름 본인 이름 쓰면 되겠습니다. 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도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과 사용자 DB의 저장 이거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그 다음 닫기 누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경우에 그냥 입력만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원하면 이거 같이 누르셔도 되고 닫기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원인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 발명자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발명자 입력. 그런데 발명자는 발명자는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업 이름으로 발명자는 기업 이름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람만 됩니다. 발명자는 그래서 사람 특허 고객 번호 그래서 기업 대표로 만약에 특허로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기업 이름으로도 특허 고객 번호가 있어야겠지만 대표자 개인으로도 특허 고객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타용자 DB에 등록한 게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특허 고객 번호 누르고 발명자 성명 본인 이름을 쓰면 되는데 저는 여기 입력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여기다 입력 눌러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입력 버튼을 뚝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발명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심사청구 심사청구 들어가면 여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심사청구 클릭하면 청구항 하나가 18만 7천원 이렇게 해서 23만 3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한번 10개를 해볼까요 청구항 10개 하면 대략 62만 9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심사청구 하지 않으니까 체크를 풀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가격은 4만 6천원이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고 면제 감면 대상 우리가 신청해야겠습니다. 면제 감면 대상 신청하는데 면제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 있고 수수료 감면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소기업이니까 소기업에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예 이렇게 누르면 되고 법인증명서 아까 만든 거 ATT 파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소기업 확인에 대한 부분은 소기업 확인서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소기업 확인서 찾아보면 이미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입력 버튼 그 다음에 닫기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면제 감면 13,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자문서 버튼 눌러주시면 또 입력하는 게 있어요. BIB 파일 이럴 땐 항상 어떻게 입력하라. 명칭하고 똑같이 입력하라. 명칭 금속재 장식판의 형성 방법 그래서 금속재 또 띄어쓰기만 하면 되겠죠. 장식판의 형성 방법 이렇게 항상 저장은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BIB 파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출문서 생성 눌러주시고 제출문서 생성 제출문서 생성해서 다음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성 제출문서 확인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특허를 많이 출원한 사람들은 이거 안 봅니다. 아니요 누르고 만약에 잘 제출되어 있고 문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보고 싶으면 예 눌러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요 아니요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 접속해서 확인한다 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예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특허청 서버로 파일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출이 잘 문서가 오류가 없나 있나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 확인 짜잔 이제 점속이 특허청 사이트로 이렇게 전송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이렇게 됩니다. 정상 해서 만약에 이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직권 조치라는 걸 당합니다. 직권 조치는 특허 주무관이 그냥 기존에 제출한 특허 고객 번호에 있는 이름과 그게 좀 다르면 주무관이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직권으로 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권 조치 했다고 해서 되게 무서워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겁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고 다음과 같이 서명 또 한 번 하드 디스크 없지 당연히 공인인증서는 USB에 있으니까 그래서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 다시 한 번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하시면 서명이 되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중복 제출 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이 되고 인터넷에 다시 특허청 사이트로 전송이 되면 중복 아닌 중복 아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온라인 제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하시면 진짜로 제출할 건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출할 건지 나오면 예 하면 이제 진짜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한다. 그럼 여기다 검색어에다가 아이 컴퓨터 정말 싫다. 정말 느려. 사업자 등록증 치시고 검색 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네. 뭐이죠? 법인 딱 법인하면 법인 나오네. 그래서 법인 증명서가 있고 법인 인감 증명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법인 증명서는 뭐가 있으면 될까요? 법인 증명서는 소기업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인감 증명서는 여러분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또 떼야겠죠. 법인 인감 증명서 이런 거 떼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하나 뭐 할까요? 어떤 거 변환할까요? 파일 법인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있는데 뭐를 한번 해볼까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럼 해볼게요. 자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증명서를 검색해서 검색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첨부서류 입력기에 첨부서류 입력기 두 번째 처음에 뭐 했다고요? 통합명세서 처음엔 통합명세서 작성하고 두 번째 뭘 한다고요? 첨부서류 입력기 첨부서류 입력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죠. 바로 그냥 특허 출원하면 되겠죠. 지금 저는 뭐예요? 사업자로 사업자로 해서 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로 하실 때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이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할 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소기업 증명서 소기업 증명서는 여러분 그 뭐죠? 중소기업 뭐지? 현황 시스템인가 거기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금방 돼요. 세무증명 이런 거 만약에 하게 되시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3일에서 일주일 바로 돼요? 아 그거 증명서류 안 제출할 때 제출하면 며칠 걸려요? 네 제출하면 이틀 네 3일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제출하기 없이 예를 들면 저처럼 매출액이 거의 바닥이다. 이런 기업들은 네 증명 없이 바로 됩니다. 바로 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이 첨부서류 입력기에서 지금 필요한 파일들이 뭐라고요? 이전할 때 여러분들 이전할 때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한번 바꾸는 걸 해보는데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니까 법인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개인사업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사업자 안 돼요. 자 법인만 돼요. 그래서 법인증명서 해가지고 두 개를 바꿔야겠죠. 그 중에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바꾸는 거 할게요. 자 검색 법인이라고 치고 검색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지 스캔하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캔하기 필요 없어요. 확인 누르고 네 파일을 찾아야 돼요. 파일은 제가 USB에다 담아놨어요. 제가 로우맨이라고 하는 제 거에 담아놨는데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 법인사업자등록증 JPG 파일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화면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모양을 조금 모양이 왜 이래 전체 화면 보기 하면 다음과 제 사업자등록증인데 모양이 조금 안 맞네요. 가로가 세로가 바뀌었네. 상관없스 이미지 순서 바꾸는 거래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파일에서 첨부서류 저장을 하시면 돼요. 첨부서류 저장 그러면 JPG 파일이 ATT 파일로 바뀌어요. 팝업창에도 나와있죠. 파일형식 첨부서류 ATT 사업자등록증 바꾼 게 없네. 이게 좀 이상하다. 사진이 좀 예쁜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아 여기 있는 예쁜 사진으로 바꿔서 해야겠어. 바꿔서 해봅시다. 바꿔서. 중소기업 확인서고 사업자등록증. 이게 사업자등록증인데. 아 밑에 됐다. 여기 있다. 짧게 줄이고 사업자등록증 다시 바꿨어요. 제가 JPG 파일로 큰 걸로 이렇게 똑바로 되어있는 걸로 바꿨어요. 제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너무 크니까 찾기 줄이고 더블클릭하면 커지고 더블클릭하면 작아져요. 화일. 보여? 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파일을 바꿔봅시다. 다시 첨부서류 저장하시면 돼요. 첨부서류 저장해서 여기다가 파일 이름 뭐라고 쓸까요? 법인증명서 그죠? 이게 법인증명서였잖아요. 그죠? 법인증명서인데 법인증명서 중에 뭐였죠? 사업자등록증 띄어쓰기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저장 파일명에는 특수문자가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안됐을까요? 띄어쓰기 했죠. 띄어쓰기 그래서 생성이 실패 다시 저장하면 돼요. 별 문제 없어요. 다시 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치고 깜빡깜빡이는거 있으면 된다 그랬으면 안된다 그랬어요. 안된다구요. 네. 특수문자 프로그램이 이게 인식이 잘 안되요. 그래서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JPG가 디스크에 없습니다. 현재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하여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됩니다. 예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ATT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생성 완료했어요. 이미 생성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 돼요. 더이상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닫아 해서 몇개 만들어야 돼요? 세개 만들면 되겠죠? 또는 두개만 만들어도 돼요. ATT 파일 안에는 파일을 두개 넣을 수도 있어요. 두개 근데 보통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두개 하든 세개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럼 ATT 파일이 잘 생성이 되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폴더에 들어가서 해봅시다. 했더니 다음과 같이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TT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서식 작성이라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요. 자 뭐에요? 첫번째 통합명세서 두번째 첨부서류 입력기 세번째 서식 작성 자 그런데 이게 특허 이전 할거야 안할거야 안하면 첨부서류 입력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첨부서류 입력기는 만약에 이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해본거에요. 왜냐하면 서식 작성할 때 이 파일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전하는게 아니니까 예 통합명세서랑 서식 작성 서식 작성은 우리가 신청서 작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청서 그래서 특허로 프로그램 서식 작성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설정 파일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아주 조용히 네 빨리 빨리 해서 짧게 하고 굵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해서 특허 출원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건 다음에 다음에 또 알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이전하려면 수리된 특허가 있어야 돼요. 수리된 특허가 있어야 되고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돈 안내고 출원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안 움직였거든요. 이게 다 보이게 됐었는데 불편하게 바뀌었어. 전에 있던 게 훨씬 더 편했는데 해서 국내 출원서식 그 다음에 특허 출원서 밑에 생겨요. 밑에 특허 출원을 더블 클릭해 놓은 걸로 바뀌었어요. 불편하게 그 다음에 얘 이제 안 쓸 거니까 서식 탐색기는 짧게 짧게 줄이면 되겠죠. 아직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잘 안 돼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서식 탐색기 빨간색 아니 못 줄이네. 이거 팝업창이 뜨네. 기본적으로 팝업창 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통합 명세서에 작성한 BIB 파일 아니 HLZ 파일 해서 바탕화면에 보호피망 형성 방법 클릭하고 열기 눌러요. 그 다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어요? 못 봤죠? 찾기 누르고 찾기 누르고 보호피망 형성 방법 열기 그 다음 입력 눌러요.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팝업창이 팍 뜨네. 청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심사 청구시에만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몇 년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요? 3년 이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면 몇 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년이 되겠습니다. 연장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바뀔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아무튼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이렇게 특허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닫으면 화면이 이게 좀 안 움직여지네. 얘를 이렇게 옮겨야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특허 출원서 다음과 같이 다 보이시죠?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서 여러분 보이세요? 해서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서 좀 같이 볼까요? 아 이거 뭐야? 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 보이세요?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과 같이 돼서 첫 번째가 출원인 특허 고객번호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화면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좀 다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보면 아 이게 화면이 다 안 나오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화면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입력이라고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뭐가 나오네. 밑에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을 펼칩니다. 입력 누르세요. 입력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출원인 정보에 대한 팝업창이 뜹니다. 출원인 정보 그래서 여기 특허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제가 이미 입력해놨어요. 미리 왜 아침에 했다 그랬죠? 아침 9시 아침 9시가 아니구나 7시 반쯤에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미 제가 입력한 사용자 DB 정보가 있는데 제가 할게요. 특허 고객번호 120160671801 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나오죠. 왜? 이미 입력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은 명칭 써야겠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야 돼요? 본인 이름 써야겠죠? 자기 이름 쓰면 돼요. 개인은 이름 쓰면 되고 회사는 자기 등록했던 회사에서 주식회사 저는 주식회사 이렇게 이름이 되어있고 보통 가로로 되어있는 것도 가끔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등록한 대로 하셔야 돼요. 이름 조금이라도 바뀌면 직권 조치 됩니다. 직권 조치 직권 조치라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관이 알아서 자기가 특허 고객번호를 확인했더니 이름이 잘못되어서 자기 맘대로 맞게 고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직권 조치 별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해서 입력 버튼을 입력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또는 내 컴퓨터야 내 노트북이야 그럴 땐 입력과 사용자 DB의 저장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입력과 사용자 DB의 저장 이걸 눌러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입력돼요. 입력된 출원인 정보도 입력되고 사용자 DB 정도도 입력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거 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특허 고객번호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다시 입력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밑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 삭제 다시 삭제하고 닫기 자 없죠. 출원인 특허 고객번호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없어요. 없는데 입력 버튼 누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용자 DB 정보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주고 닫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출원인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명자 발명자인데 발명자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사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로 기업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자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으로만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해야 돼요. 이미 DB 다 입력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 입력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되고 다음과 같이 발명자에 입력이 됩니다. 해서 출원 언어는 국어고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 있는데 기타 사항 체크할 게 없죠. 심사청구할 거면 심사청구를 탁 체크하시면 다음과 같이 총 합계 23만 3천원이 됩니다. 청구항이 하나니까 만약에 청구항이 두 개다. 네? 두 개다. 열 개. 보통 청구항이 열 개 하니까 열 개다. 62만 9천원 되네요. 그러면 심사청구려가 그러나 우리는 심사청구를 안 하니까 체크를 풀어요. 그러면 다시 4만 6천원으로 바뀝니다. 기본. 자 그 다음 면제 감면 대상 해서 클릭을 합니다. 면제 감면 대상이 누굴까요? 봤더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블라블라 많은데 우린 면제가 아니고 감면이에요. 감면. 그래서 감면 체크 그 다음 나는 소기업이니까 소기업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정말로 잘 입력했냐 이렇게 팜업창이 나오는데 얘 누르면 이 첨부서류를 입력해야 돼요. 첨부서류 그래서 소기업에 따른 첨부서류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소기업에 따른 제출서류 소기업이니까 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거 입력해야겠죠. 그죠? 중소기업 확인서 근데 제가 지금 갱신이 안 돼가지고 중소기업 확인서 입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눌러야 돼요? 입력 버튼 여기 밑에 있는 거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찾기 찾기 버튼으로 해서 아까 했던 폴더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 특허기술재설전문회사 재회사 소기업 확인서가 여기 지금 없네. 그러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부터 사업자 등록증도 같은 거니까 입력 첨부서류와 다른 파일입니다. 이렇게 되네. 이거 아니네. 그럼 네?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력해야 되네. 이거는 중소기업 증명서 양도증 이게 파일을 내가 지웠나봐요. 이건가? 아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데스크탑 아 이것도 아니고 그걸 지웠나봐요.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웠나봐요.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네요. PDF로 한번 볼까요? 있어요. 자 PDF도 등록이 돼요. 중소기업 확인서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PDF라서 안했나봐요. PDF로 등록 AT파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PDF파일은 지가 알아서 변환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누르고 그 다음에 어 기타 법인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소기업에 따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안 들어가나? 진짜 사업자등록증 어디다 넣었던 것 같은데 기타 첨부서류? 소기업증명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업자등록증 ATT파일도 있었네 언제 여기다가 저장이 놨대? 다음 다음 사업자등록증 열기 아 안되네요. 이거 소기업은 저기가 아니네. 그죠? 기타 첨부서류 뭐 이런 걸로 입력해야 되나봐요. 그죠? 기타 첨부서류로 한번 입력해봅시다. 사업자등록증 네 안되네요. 그것도 이거 어떻게 입력했지? 음 이제 사업자등록증 입력 안하나? 그러네요. 이제 사업자등록증은 안 들어가나봐요. 이전할 때만 들어가나봐요. 이전할 때만 이전할 때 그래요. 특허로 출원할 때는 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되네요. 이거 이제 그래서 닫기 해서 면제 감면 대상이 됐어요. 소기업 감면 혜택 해서 13,800원으로 변경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 전자문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자문서 제출 물론 오류 검색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전자문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제출 하시면 다음과 같이 또 bib 파일로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여기다가 뭘 입력하냐 똑같이 입력해요. 이게 보호 비막 형성 방법이었죠. 보호 비막 이것도 똑같이 뭐 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깜빡깜빡이는 것도 하면 안 되고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bib 파일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출 진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제출 진행이 되고 다음과 같이 제출 문서 생성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출 문서 생성을 했다. 제출 문서 확인하겠습니까? 하는데 이거 처음에는 보아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출원해가지고 이제는 안 봅니다. 그냥 아니요. 근데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로그인 해가지고 중복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번 아니 공인인증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확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인인증서 번호를 첫 번째 한번 중복 여부 중복 여부라기보다는 제출을 잘 문서가 작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 짜잔 나와라 이제야 전송이 되네요. 이제 특허청 서버에 이렇게 파일이 넘어가고 검증 결과 검증 결과 정상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정상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 눌러주세요. 다음 단계 눌러준다면 진짜 제출할 건지에 대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드디스크에 존재하지 않아요. 공인인증서는 USB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못하면 다시 하면 돼요. 해서 다음같이 CG 공인인증서 비번을 또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고요. 다음 단계 눌러주시고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을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 제출 여부 확인을 하시면 또 서버에서 파일이 어쩌고 저쩌고 전송이 되고 다음같이 중복 아님 이렇게 뜹니다. 중복 아님 중복 아님 다음 단계 누르시고 온라인 제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보이시나 모르겠네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누르면 진짜로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하면 진짜로 전송할 건지 진짜로 전송할 건지 물어봅니다. 예 라고 누르면 정말로 이제 특허가 마지막으로 제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다 얼마다 13,800원 이다 근데 여기 46,000원으로 혹시 만약에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 주무관이 알아서 자기가 직권 조치 합니다. 그래서 직권 조치를 되게 무서워 안 해도 되는 게 주무관들이 알아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출하는 방법은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지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 하면 왜냐 이용수수료가 0원이거든요. 0원 그 다음에 원래 신용카드 납부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법인도 뭐 이렇게 증명서로 납부하는 게 공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복잡해요. 이거 복잡해. 해보니까 복잡하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료로 제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 다 닫으시면 이걸로 특허 출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좀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이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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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전서류 말씀이시지? 아 특허 이전할 때 필요한 거 특허 이전할 땐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것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저기 첨부되는 게 그 뭐냐 이전을 하기 위한 그 신청서류 뭐가 있지? 폴더에 잠깐 한번 볼까요? 예전에 이전했던 거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컴퓨터 얘가 아마 예전에 했던 양도증 양도증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증 양도증 첨부서류 입력기에 양도증 작성해야 돼요. 양도증 여기다 똑같이 검색합니다. 양도증 해서 일부 양도증이 있고 양도증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양도증 그래서 양도증 하면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는 드라이그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할 때 뭐 여기 써야 되는 란인데 이 오른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다 출원번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아까 보호피말 형성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띄어쓰기 잘해서 보호피말 형성 방법 쓰시면 되고 양도 날짜 쓰시면 되고 양도인을 쓰는 게 아니라 양도인 밑에다가 성명 해가지고 이름 쓰시면 됩니다. 양도인은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에요. 네? 양도인은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네? 매도 매수 매수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인은 주는 사람 그리고 양수인은 받는 사람 이것도 바뀌었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나왔었는데 이제 가로 해가지고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바뀌었어요. 맨날 사업자 등록번호 어디다 쓰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예 법인 등록번호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성명도 만약에 법인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성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지우고 명칭이라고 이름 바꿔서 쓰면 돼요. 네.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해봤더니 성명이 있는데 여기다가 회사 이름 써도 되고요. 또는 명칭이라고 이름 바꿔서 주식회사 KKK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여기 들어가는 주소들은 전부 다 특허 고객번호에서 등록했을 때 그 주소지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주소지 쓰시면 보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보정 절차 보정 절차는 우리 또 이곤태 수석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도증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인 성명 쓴 데 성명 쓴 데 옆에다가 꽝 하고 법인 도장 찍어주시고 양수인 성명 쓴 데다가 성명 쓴 데다가도 도장 꽝 찍어주시고 해서 스캔하십니다. 스캔하시고 무슨 파일로 저장해야 돼요? JPG 파일로 JPG 파일로 저장하고 JPG 파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첨부서를 입력기 해서 여기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증 예를 들면 양도증 여기도 있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양도증 보여드릴게요. 이때 양도증 하나 했네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나? 이게 안 보이시면 제가 사진 파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도증 쓰는 방법 이거 사진 파일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기업의 양도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양도증 보이세요? 특허기술개발전문회사 이거 내가 나한테 이전 했을 때는 내가 나한테 2016년 8월 12일 날 명칭이라고 제가 이름 바꿨죠. 주식회사 특허기술개발전문회사 가로로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법인 등록번호 주소지 쓰고 출원번호 자동삭제 보안문서 시스템 및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양도하면 돈이 얼마 들어요? 11,000원 전자문서로 하면 11,000원 직접 가서 하면 15,000원 정도 됩니다. 15,000원 직접 가서 하지 말고 13,000원인가? 아무튼 몇천원 차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 명칭 이름 옆에다 도장을 법인 도장을 꽝 한번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증 JPG 파일로 스캐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할 때 필요한 거 양도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뭐뭐일까요? 일단 법인에서 이전을 해야 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소기업 확인서나 또는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파일 첨부해서 이전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모른다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544 8080 특허로 충무관 이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1544 8080 제가 하도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예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1544 8080 전화하시면 1번 국제특허출원 2번 전자문서출원 3번 국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은 2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특허로 고객센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호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만약에 아 모르겠다 1,2,3,4번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왜? 거기 있는 주무관은 다 똑같아. 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 그냥 임시로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은 뭐 누구 전문가 2번은 누구 전문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1,2,3,4번이 다 전문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2,3,4번 아무거나 누르고 해도 상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요. 또 웃기는 건 요즘은 또 콜센터 직원들로 대체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해보니까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관이 안 하고 콜센터 직원으로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모르면 거기서 연락처 다 뜨기 때문에 다시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안에 백콜이 옵니다. 다시 전화가 와요. 자기들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하면서 다시 전화가 와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5,4,4,8,9,8,9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이전 절차 진행하는 거는 아직 안 해봤는데 요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 이거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거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많이 백날,천날 보셔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컨설팅 교육을 받고 특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특허 한 50개까지 출원하는데 정말 개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간단한 내용들 지금 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죠. 저 이거 하나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1,5,4,4,8,0,8,0 주무관과 열심히 통화하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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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가 이 이전 절차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한 달 동안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들었지만 이 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특허 이전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이게 예전에는 우편 발송으로 이게 되는 걸 해가지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했으면 일주일이면 됐는데 몰라가지고 보정 절차 나오면 2주 보정 절차에서 다시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 다시 보정 해놓으면 또 2주 이전하는 데만 한 달이 막 걸리고 두 달이 가까이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좋아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1544-8080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숨가쁘게 한 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는 010-5633-5526 또 저희 또 아프리카 TV 0 제가 06번입니다. 아프리카 TV 아니지 코테라 TV 06번으로 해서 홈페이지 홈 방송국 들어오시면 제 연락 제 이메일 보실 수 있고요. 또 화폐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저 바로 연결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심지어 심지어 여러 공공기관 사람을 만나지만 이 특허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기관에도 별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제가 이거 특허 하면서 처음에 진짜 그 설명회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물론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 추세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추세에 관련돼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많이 알아가시면서 서로 소통과 공유가 이루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특허 이전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헛소리 좀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특허에서 첨부서류 입력기 이렇게 해서 att 파일로 바꾸시면 돼요. att 파일 바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첨부서류 생성 눌러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첨부서류 생성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는데 어떤 걸 만들지를 먼저 부터 결정하시면 돼요. 결정하고 그 다음 파일 더블클릭해서 불러오시고 이렇게 불러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서 생성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어떤 파일을 만들건지 입력을 해주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파일에서 첨부서를 저장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이렇게 해서 좀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특허 출원의 모든 것 2 감사합니다. 특허 3 이전하는 것도 다음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 절차 그것도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로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특허 고객번호 또 특허가 출원된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여러분 돈 듭니다. 돈 들어가요. 특허 출원은 해야 돼요. 이전은 해놓고 또 돈 안 내면 이전 절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특허 출원 2개 했는데 돈 안 내요. 그러면 출원 절차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전화 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출원 안 하실 건지 요금 안 내실 건지 그렇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